안녕하세요. 테라피스트 뮤준입니다. 오늘도 뮤직테라피 교육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잔잔한 재즈음악이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배드 타는 훈련, 그리고 공후장갑을 위한 마찰법에 대한 훈련까지 다 하셨을 텐데요. 샤롱으로 하는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했을 때 잠깐 쉬어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체의 움직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앉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나 앉았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세들을 보고 하체의 움직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필요한지를 계속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배드가 앞에 있고요. 실세자가 누워있는다고 했을 때 롬이롬이 오일링 동작을 보면 부드럽게 연결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기린끈을 타서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이걸 약간 춤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게의 중심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하체의 지지대가 있어야 하고 본인의 어깨만큼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모든 동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본 첫 기본이고 호흡을 하고 본인의 몸을 스트레칭하면서 깊게 심호흡을 내 뱉은 다음에 모든 동작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골반을 움직여 볼게요. 처음에는 오른쪽 왼쪽으로만 가던 것을 약간 비틀어 볼게요. 제가 운동법으로 영상을 만들기도 할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근처 공원에서 흔히들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사용한 훈련법도 많이 영상을 제작을 할 건데요. 좌우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체중 이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틀어서 대각선 방향으로 틀어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하체의 움직임을 쓸 때 어깨가 틀어지지 않는 상태로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플라잉 동작도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 건데요.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훈련 중에 거의 대부분 상체를 어떻게 쓰냐면 앉아서 이렇게 쓰죠. 움직임 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하체와 같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팔만 뻗어서 그대로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만지는 게 아니라 내 어깨가 틀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음악을 타면서 마치 춤을 추듯이 또는 마치 무술을 하듯이 여러가지 동작들을 생각하면서 내 몸이 틀어지지 않게 내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 허공에다 대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본인이 거울이 있으면 찍어보셔도 되고요. 베드에다가 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제가 이 동작을 가르쳐 드렸는데 한자리에서 내 하체의 이동만을 위해서 움직임을 잡다가 나중에는 좀 전에 연습했던 동작 어깨가 틀어지지 않게 몸을 움직여서 비틀어주고 하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비틀어주면서 시선을 약간 45도 우쪽을 바라보면서 손끝을 바라보면서 동작을 연습하시면 나중에 아주 부드러운 연결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에 쓰는 이 소리도 잘 기교려서 들으시고요.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일정하게 들어갔다가 빠지는지 나중 본인의 오일링 기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작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뮤직 테라피스트는 항상 베드 앞에서 경솔한 마음으로 행복한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